한국은 10년이나 지났네요 설레임보다는 어색함이 많았던 우리 4가족의 한국 방문기입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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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티칼을 한게 참만 다행이라고 짐이 너무 많아서 안 보여 보자마자 보자마자 다른 곳이 많이 다른 곳이 페르크인 같지? 여기가 인천이잖아 좀 전에 마이레븐 보고 직진창인 곳에서 여기가 국제도시인가봐 성도? 성도에서 넘어오면 성도에서 인천 가는 공항에 보이는 거잖아 나 그래도 서울에서 운전 좀 했어 살 때 손도 막 생겨서 다 감았잖아 저기 터 닦을 때 내가 돌아다니면서 흙밭을 헤집고 다녔다고 오 여기 되게 멋있다 진짜 무슨 미래 도시 같아 네? 바닥에 녹색 선이 있어 잠시만요 직진 방향입니다 이제 광복이 녹색 나오지 만 알밤 그리고 정한 알밤즈 정한 알밤즈 파이널리 we here 왜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치즈 라면 치즈 라면 치즈 라면 치즈 라면 치즈아 치즈 떡볶이 라면 치즈 떡볶이 라면 돈까스 하나 먹었거든요? 돈까스 하나 먹었거든요? 정실돋까스 그냥 수제 넣어, 돈까스 정말, 이 사람을 보면, 그들은 다 흰색을 입고 다 흰색을 입고 그래서 비누? 흰색을 입고 여기 조금만 무서워 그냥 다 애기도 엄마, 다 사람과 한국만 너무 잘 말해서 이상해 오, 맛있겠다 나 한국만 먹을 거야 7,000원, 6,500원짜리 오, 매워 엄청 맛있는데, 엄청 매운데? 그거? 그냥, 뜨거운소으로도 끓는다고 음료수 뭐 마셔? 엄마, 슈퍼마켓 갔어 사람이, 음료수 뭐 마셔? 뭐? 음료수 뭐 마셔? 몰라 드링크 알아? 안 마신다고? 아, 일단 먹고 아니, 이래야, 물을 사달래 엄마, 다 아이제에 넣어 음료수 아이제에 넣어 똑같이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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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진짜 한국에서 먹는 바라보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먹고있어 그 맛이야? 진짜 그 맛이야 이거 좀 볼까? 누구고 싶은데? 여기 있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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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이게 한국어? 옥수수 내가 옥수수 하나 먹을까? 원하는? 나 오징어 넥발리하고 있어 주문하세요 넥발리하고 있어 아빠 우리 애가 났어 추워 이제 옷 뜨고 따뜻한 거 입고 나와야 돼 블랙? 왜? 옥수수 한 개야 나 하나 가자 가자 붐밤 옥수수 밤빵 오징어 어디있어? 쿠션 위에 오 오 오케이 순식간장 3만원 쓴 거 같아 디디가씨가 바라요키람미 오 이제 날씨가 다시 맑아졌어 오 여기는 되게 중부도시 같아 미국에 있는 문타를? 그런 느낌? 문타를 안가봤는데 아직 문타를 안가봤는데 시골길이잖아 시골길 이쁜 시골길 그 가속반지턱이 있습니다 약 700m앞 창평회전결차로에서 직진 방향입니다 직진 방향입니다 곡성 이렇게 해서 곡성으로 가는데 이거 지도 제대로 찍은 거 맞어? 곡성은 무당 있는 동네 뭐 하세요? 극장 줄어 나가 아 아 주래식파크가 호그 곡성 내가 그렇게 해서 곡성으로 아 1,100m 오른쪽 방향입니다 우리 집은 어디에 있어? 아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새벽 5시에 도착해서 12시간 단체조로 갈 수 있는거야? 우리집은 어디야? 갔다가 일부러 못 나오겠는데 그냥 집에 있어야겠다 여기 시체 떠올려는 약간 그런지 못찾게 생겼는데 여기 되게 좋다 우와 나 그 생각하고 얘네 이제 여기서 사 먹으러 나올 수가 없겠는데 피자는 다 시켜먹었네 치킨은 뭘거야 치킨도 다 시켜먹어 피자도 다 시켜먹어 그 동네는 전엄마을이라고 그랬어 공포 영화 밖에 생각 안하는데 나는 이장님 댁에서 하룻밤 자는데 자고 일어나니 애들이 없어지고 애들 잤다가 나만 사는거 아니야? 구양폭고 여기 해지면 못내려오겠다고 써지 바짜짜 길이 이뻐구나 자창마을 구멍을 잘 안고 여기도 문 열어줄게 그래 문 열어 썸넘 문 열어도 돼 6개의 아픈데도 5개가 더워 6개가 더욱더 아 6개가 더욱끄네 너잉 땅에 히트 시켰어 엉떠이 시켰어 그래 그저 침대 와 아니 제발 이상한 사운드 좀 넣지마 너네 아빠 이거 레코드 하잖아 미애, 아끼ons이와 함께하는 복석 미애, 아끼ons이와 함께하는 복석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용광화 용광화 시큐션 도망치는 고구마 정말 신기하고 저기서 떨어지셨다고? 왜 저기서 떨어지셨다고? 저기서 떨어지셨다고? 저기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버님 목소리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집 밑에 한 집 밑에 거 이거 29잖아, 우리 30을 저 라운드 웨이 라운드 웨이 라운드 웨이 마시기 와 우리 어린이 많이 가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엄마 어? 뭐? 어? 아니요, 우리 하와이 같이 갔어요 우리 어린이 많이 컸네 아가씨 됐어 할머니 안녕하세여 호기해줘 호기해줘 헬로우 네이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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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처보이 호기 호기 뭐하는거에요? 여기 되게 좋다 안돼 안돼 아 배추도 있고 오 맞네 자 여기가 저희 어머니어보님 길겁니다 저희 장인어른댁은 전남 화순 용강마을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마을 뒤로 보이는 산은 1186미터의 무등산이고 산의 기운이 들어오는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 저 멀리 산위의 폭력발전기는 대갈령을 생각나게 했고 지내는 동안 동네 고양이들이 아침마다 찾아와 저희 애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들어가자 비온다 이리와 컴오 응 그래 알았어 들어가 어 이렇게 안경을 붙여야돼 여기 아버님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소문가세요? 이게 햇빛 받은 선글라스도 전해드려요 썸머! 이거 이렇게 돌아다니고 집 좀 찍어주세요 아니요 집 홈투어 시켜줘 응? 홈투어 해줘 어디가? 아 여기가 정문이구나 아 여기가 정문이구나 아 이거 정문 있는 거 몰랐네 방이 몇 개에요 여기? 네 방 두 개? 여기랑 2층이 하나있고 2층에는... 썸머! 썸머! 여기가 정문을 확인해 봤어? 네! 오케이 오 이쪽에 방이 있고 이쪽에는 약간... 화장실? 아 여기 화장실 있구나 화장실 있고 좋은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역시 전원주택 전원주택 좋구만 아 역시 전원주택 전원주택 좋구만 전원주택 좋구만 조심해 네 네 그 부분에 인덕션이 있고 인덕션은 안 쓰시는 거 이거 딱 이거 끝날 거 같잖아 아 아 냉장고에 있고 아 가스레인지도 있고 좋네요 인덕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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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빠 옷 꺼내 아빠도 옷 입어야겠다 추워 아빠도 추워 아빠도 추워 아 아 너무 좋다 아 아 아 너무 좋다 아 아 아 생각한 것보다 더 시골이에요 엄청 시골인데 엄청 좋네 아 아 아 아 조심해 비 많이 오는데 어 아 아빠 이거 봐 응 야 문 대박이다 이거 아 김양환 입네 종문 대문 아 아 아 너무 안전해 나 아 너무 안전해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보다 아 아 아 나야, 우리 다시 돌아가자 너무 많다 조금 더? 뭐? 불이 흘러가서 이곳이 이게.. 물이 이렇게 가자! 가자! 비쩍당만 안해 비쩍당만해 아 비우는데 계속 가라고 아 이거 뭐야 엄마 너도 고쳐봐 왜 너 머리가 아파? 머리 왜 이게 뭐야 이게 걸어 나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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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나가지고 내 앞에서 지금 유튜브 신나신 분들 알았어. 전과 후. 가까이 찍어. 이렇게 가로로 그린다고? 이렇게 그려야지. 결대로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내는 뭐냐면 이거 느낌만 보라고 지금 하는 거야. 잠깐만. 나쁘지 않아. 아니 이거 더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살짝만 보라는 거지. 근데 여기를 뽑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니까. 거기 가는 말이 그거야 지금. 여기 손 대면 눈치. 아니 여기를 면이. 아니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윤재 봐봐. 아 이거 미치겠다 진짜. 하도 보면은 괜찮은거지. 그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쵸? 그치 원래가 낫지. 이러면 아빠한테 칼 수 없네. 아이고. 아니 섣불리 엄마 모양을 그러지도 말고. 뭐 깎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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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야. 아 야. 어휴 깎았어. 어딨어. 이렇게. 하니깐. 어휴 밑에 쳐진 것만 좀 했어. 네. 아우 괜찮아요. 저 그냥.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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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야. 쳐진 것보다 훨씬 낫네. 아휴. 어휴. 더 커. 다 좀 마지. 괜찮은데? 아휴. 자꾸 여기. 윤서. 으응. 으응. 아휴. 할머니가 어떻게 해 이거지. 에응. 아휴. 헤엑. 아휴. 다 수 있으면 있고. 그 어머니. 주세요 제가. 마자. 마무리 여기. 정리만 살짝 할게요. 아휴. 제가 할게요. 진짜요? 네, 제가. 아.. 이거 진짜요? 아.. 이게 진짜 아니야? 야, 왜? 근데 목도가 좀.. 목도가 좀.. 목도가 좀.. 목도가.. 머리가 좀 없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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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